3천만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한 달 월급이 250만원이라면 이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 1년 동안 모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생각해보면 꽤 큰 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돈은 어떤 사람의 소중한 전세금 일 수도 있고 한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는 사업자금 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아파트값을 생각하면 더군다나 계속 오르기까지 하고 있으니 이런 점을 생각하면 부동산 시장에서 3천만원은 큰 돈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거나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 사람들과 부동산 투자 이야기를 하다보면 힘들게 모은 3천만원으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려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3천만원의 돈으로 괜찮은 일반 매물을 찾는 것은 부족한 투자금이라는 현실의 벽과 마주합니다. 많지 않은 돈으로 투자를 하려하니 기획부동산의 먹잇감이 되거나 실제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책 중의 하나로 경매투자를 시작하려 합니다. 실제 경매투자를 하려면 기본적인 경매 지식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경매 공부를 해야 하고 진행과정과 절차를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역시도 노력이 필요하고 번거롭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경매를 한 번 배워두면 경매만큼 확실하게 부동산으로 돈 버는 대상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경매를 배워 한 사이클만 경험해 본다면 이 지식은 평생 두고 써먹는 부동산 투자 방법을 획득하게 된 것입니다. 작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것에 비하면 수익의 결과물이 큰 것이 경매투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경매라도 3천만원으로 무슨 부동산 투자를 하느냐 라고 하지만 이것은 실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경락장금 대출이나 전세금을 활용하면 아주 적은 돈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심지어 대출을 활용하지 않고도 이 정도 금액으로 직접 투자가 가능한 것도 경매 시장입니다. 경매 물건은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수익을 안겨다 줄 수 있는 것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소액을 투자해서 짭짤한 시세차익을 거둔 경매투자 사례는 차고 넘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경매로 낙찰받아 소액으로 투자한 지방 부동산들이 매달 알아서 돈을 벌어주고 있습니다. 수년째 여러 월세들이 꽤 큰 현금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매달 꼬박꼬박 월세가 들어오니 시세에는 크게 신경쓰고 있지 못했는데 요즘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시세가 올라서 팔라고 말이죠. 집값이 오르면 투자자든 실거주자든 집을 사려는 수요가 오히려 있기 마련입니다. 집값이 쌀 때 사면 좋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거의 전국이 조정대상 지역이 되다보니 비규제지역에 있는 물건이 풍선효과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몇몇 물건들이 감사하게도 이런 분위기를 타고 상승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포지션은 네 매도타이밍을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오를 때 파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를 때는 사려하고 내릴 때는 팔려합니다. 투자는 이와 반대로 해야 하는데 말이죠. 혹시 제가 매도 후 집값이 더 오른다면 괜찮습니다. 그건 다음 투자자의 몫이고 저는 또 다른 물건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경매 투자 기술이 있고 이 기술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숙련되어가기 때문입니다. 저의 이 물건은 투자금이 3천만원 들어갔습니다. 지금이라면 좀 더 나은 조건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수년째 월세를 잘 받고 있고 현재 처음 낙찰가보다 세후 3천만원이 올라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좀 더 가져가도 문제가 없지만 조만간 매매계약서를 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월세와 매매차익 정도면 만족할 만한 수익률이고 영원한 투자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투자처가 있기에 매도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도 매도 시에는 그 금액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정해놓으시면 좀 더 빠르고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저 말고도 많은 교육생과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입찰을 하고 결국에는 낙찰받아 수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조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1년에 1개의 낙찰과 수익을 목표로 해도 충분합니다. 경매는 하면 할수록 점점 자라게 되는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직접 거주해 명도가 쉽고 등기부상 권리관계도 낙찰 후 모든 권리가 소멸되는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권리상 깨끗한 물건입니다. 이런 물건도 감정가의 70% 정도에 낙찰되는 경우가 있으며 현재 상승장이기에 감정가보다 지금 시세는 더 높습니다. 따라서 낙찰과 동시에 바로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경매에 나오는 중소형 아파트들은 대체로 채무자나 소유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명도에 따른 어려움이 없는 편입니다. 따라서 실제 거주 목적으로 노리거나 초보 투자자들에게 적당한 경매 물건들입니다. 입찰 경쟁이 한 아파트당 5에서 10명 내외이기에 경쟁이 치열할 수도 있지만 되면 좋고 안되면 말고라는 편한 마음으로 꾸준히 입찰한다면 적은 돈으로 내 집을 장만하거나 수익을 맛보기에 유리한 투자 대상인 것입니다. 경매는 상대적으로 고를 수 있는 물량과 종류가 풍부하기 때문에 투자 대상은 다양한 편입니다. 경매 물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리다 보면 다세대이면서 재개발이 진행되는 경매 물건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는 남들이 보기에는 좋지 않으나 내가 살 곳은 아님으로 투자 대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편견을 버리면 상당한 수익으로 보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류로 입지와 상권을 잘 파악한다면 상권 형성이 무료이긴 상가를 권리금 없이 낙찰받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직접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임대 수익용으로는 좋은 투자 대상에 속합니다. 3천만원이라는 종잣돈으로 투자를 하기에 경매 시장은 최고의 틈새 투자처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고려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우선 명도에 신경 써야 합니다. 소형 주택 경매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명도 저항이 강하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 영세민이 살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되도록 집주인이 살거나 최우선 변제를 받는 소액 임차인이 거주하는 집을 고르면 명도가 쉽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이야기고 명도는 협상 과정에서 당연히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매 투자에서 가장 필요한 지식이 권리 분석이라고들 합니다. 낙찰받고도 물어줄 돈이 있거나 인수해야 할 권리가 있다면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전한 물건들로 시작하면서 차츰 투자 범위를 넓혀나간다면 권리 분석도 쉽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공 사례만 듣고 준비 없이 입찰했다가는 실패한 경매투자로 남게 될 수 있습니다. 경험이 없다면 철저하게 독학도 좋고 멘토를 찾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고 반복하면서 절차와 투자 지식을 익힌 후에 실전에 나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액 경매투자자가 함정에 빠지는 이유는 수익률 분석을 소홀히 했는 경우입니다. 감정가가 낮은 소액 물건이지만 최저가가 시세보다 비싸다면 경매를 통해 살 이유가 없음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거래 시세를 확인하고 어느 정도 차액이 있을 때만 입찰하여 낙찰에 도전해야 합니다. 초보 투자자들은 경매 입찰장에서 경쟁자가 많다고 판단되면 심리적인 압박으로 인해 입찰 가격을 갑자기 올려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적으로 약하다고 판단되면 하루 전에 입찰 서류를 작성해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경매는 반드시 저가 매입의 기준을 정하고 시세보다 충분히 싸다고 판단되었을 때 입찰해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특히 낙찰금 이외의 추가 비용을 충분히 감안해야 합니다. 취득에 따른 세금과 이사비, 체낙공과금, 수리비 등을 조사해서 입찰해야 합니다. 조사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보수적으로 입찰 가격에 접근해야 하겠습니다. 2021년 아직 2월입니다.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씩 도전하고 실천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